0점에서 80점까지 올리는 거 뭐 0점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보통 없으니까 40에서 50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이 힘이랑 그리고 80에서 그 다음에 90점까지 올라가는 이 힘이랑 이 들어가는 힘의 비율이 제가 같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여기는 여러분들 양으로 물량으로 내가 점수를 올릴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확실하게 늘려나가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내가 한 문제도 틀리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디테일을 잡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힘이 여기랑 여기랑 같다고 느껴지는 건 얘는 양이 많아야 되고 여기는 밀도가 되게 촘촘해야 돼요 그 밀도 중에 하나가 구문이에요 구문은 뭘 불러올까요? 정확한 해석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대로 긴 문장 나오면 약간 좀 허덕여? 문장이 좀 길면 꼬이기 시작해? 무슨 내용인지 내가 파악이 좀 빨리 안 돼서 자꾸 두 번씩 세 번씩 보는 경향이 있어? 그러면 구문도 동시에 같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암기를 여기서 하셨을 거야 암기가 안 했는데 80점대까지 올라오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암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보다 점수가 좀 더 나오려면 뭐냐면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핵심 부분이 있어 우리가 지각동사를 하면 C 이게 있겠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높이는 거야 나티스도 뒤쪽에 있고요 퍼시블이 이런 거 있고요 이렇게 좀 더 범위를 넓혀가면서 공부를 하시는 건 독해와 문법에 같이 영향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암기를 하는데 범위를 살짝 높여가면서 어휘의 범위를 늘려놔야 돼요 늘려놔야지만 이게 여기 점수대에서 흔들리지 않는 점수대가 나오는 거야 90점을 맞으려고 하는 거야 100을 맞겠다는 게 아니야 90을 맞으려면 100에서 한두 개 실수하게 들어가는 거야 다 채웠는데 한두 개를 까먹는다고 생각하는 개념을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는 공부방법이 달라요 여기는 양 이거는 퀀티티로 가는 거고 여기는 퀀티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점수가 안 오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반응 속도는 어떤지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암기가 되어 있어요 빨리 바로 튀어나와요 바로 튀어나와요 여러분들 그게 약점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attack burada HTTP 와 저 의 어떤 아니면 iz